자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넘어간 그런 좋은 예제들이 있거든요 그 예제들을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CS3를 활용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이거 아이패드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 식당 가면 메뉴판 있잖아요 그 메뉴판을 그대로 예를 들어 아이패드나 거기에다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거죠 자 보세요 짠 3d 이렇게 짠 열리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짠 하는거죠 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거 다 봤으면 다 이렇게 닫고 참고로 요 내용도 저희 웹동네 CS3 UI 컨텐츠 제작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요게 좀 이게 있습니다 겹쳐지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이게 직접 구현을 해 봐야 이게 되는거는 요런 느낌이지 그냥 뭐 쉽게 되겠네 요거 아니거든요 요런 내용도 CS3을 이용하면 특히 이건 뭘 해야 되냐 CS3 3d 쪽을 조금 알아야 돼요 다 보고도 3d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백페이스 비즈빌리티 뭐 그런거라든지 트랜스폰 3d 면으로 만드는게 있는데요 그 속성 그런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번째 요거는 MP3 플레이어거든요 물론 요즘은 음원이 저작권이 있어서 많이 안 만드는데 기존에 그런거 없을때 MP3 플레이어를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html5 오디오 기능을 이용하면 만들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요 오디오는 html5 중에 api 쪽에 해당이 되는거고요 article section 이런건 html5 태그에 해당이 되는거고 이와 같은 ui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잖아요 요 버튼같은거 있잖아요 이런거 모두 다 CS3로 ui를 만든겁니다 요 임지같은게 거의 안들어갔어요 더 놀라운건 지금 이게 그 음악이 플레이 되면서 요 검은거 있죠 이게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감겨요 여기는 서서히 작아지고 즉 여기는 서서히 커진다라는거죠 이런 디테일함까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런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뭐 그 뭐랄까 오른쪽으로 돌면 그 플레이 시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노래 그 시간 대비 제 그 요 풀이 풀어지는거 있잖아요 이거를 비율로 그 비율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그스처치처럼 될수있는 ui들도 이제는 디자인없이 CS3를 이용을 해서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면 왜 그냥 디자인하지 왜 이걸 다 CS3로 해요 제가 초반에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1번 이미지가 없으니까 빨라 그리고 이미지 없이 소스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컬러나 이런 색상도를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거죠 물론 이미지보다는 디테일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이성이 있다는거죠 수정의 용이성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음 기본적인 CS3 활용버터, 인터랙티브, 메뉴, 슬라이더, 갤러리 이런것들을 즉 CS3, SVG, 그 다음에 FGL 이런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또는 UI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UI 개발자가 또는 인터랙티브 개발자가 어떤건지 이제 감이 좀 잡히지 않았나요 네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나름 확신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느낌을 알았으니까 이런걸 직접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그거는 다음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